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둥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밍입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앱을 소개시켜줄게요. 틱톡이라고 들어봤나요? 틱톡? 그거 메신저 아니에요? 메신저에요? 아 그거 알고요. 그거 아니야. 아무튼 볼게요. 틱톡? 중국이에요. 한국사물도 굉장히 많이 하죠. 중국 버전이 있고, 중국 버전. 한국어로 틱톡이에요. 이거 너가 알 거야. 뭐야? 한국어로 잘하나? 우와 되게 신기하다. 스냅 비디오 만드는 거야? 어 맞아. 뮤직비디오처럼 만드는 건데. 이러고 노는 어플이에요. 여기서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어. 페이치밍이라고. 한 번쯤 봤을 뻔한데? 아마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어.. 오늘 틱톡이 우리의 소유의 상실제님을 물어봤던 엑소 채널을 봤다. 엑소 채널을 봤다. 아.. 엑소? 엑소? 그치? 그치? 뭐하는 친구야? 그럼.. 일반인이야? 일반인인데 여기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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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친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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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린 여자친구 좋아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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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아.. 알겠죠? 손날 있어요 지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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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끼도 많고 맞아요. 굉장히 보기 좋아. 어.. 나만이야. 아.. 다시 한번 봐봐. 죽을 수 있다. 보게 된다. 비유티 플레저라고 해요. 자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어떡해.. 내가 부끄러워! 마아악! 마아악! 하지마! 저거 졌다! 하지마! 아니 우리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아.. 그럼 봐봐. 이마이는 틱톡의 스타드야. 아.. 그럼 잘생각 보게 해보자. 한국이랑 중국이 조금 다르더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약간 손으로 하는 춤? 그런게 좀.. 유행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거? 그런거 그런거. 아.. 블랙핑크네! 아 진짜? 블랙핑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아.. 이게 약간.. 어떤.. 인도였을 때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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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다 빠다 끝났꼬. 어.. Merkel 두 dos graves. 아.. 4곡이 부족하네요. 아.. 아니다.. 음악에 딱 이낙 Padgy! 스냅스냅이 있으면 했는데. 근데.. 아.. 아쉬운데? 아.. 어.. 이게нитьhake anonymous BP малень week. 뿅. 이쁘다. 아 PT2 이렇게 amph해. 이거 봐. 이런 sinon. 한국 다시 한 번 봐야겠다 나 이분 진짜 좋아 선녀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웃긴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나 이런 거 좋다고 덕국에 얘 되게 예쁜 애다 하이 진짜 예쁘다 잘한다 끼가 있어 먼저 해보실래요? 같이 할까요? 하바나 할까? 내가 보여줄게요 네 샘플이에요 나 이 노래 내가 필터를 썼나? 왜 빨게 나오지? 그치 입술 왜 이렇게 빨게? 이렇게 이러고 다시 효과를 줘 이런 효과를 줘야 돼요 응 뭐야 내 노래 나오잖아 아 아 컷컷컷 우리 너무 못했다 얘 쓰레기가 쓰레기 그래 이것도 진짜 잘하는 게 어려운 거다 그치 그치처럼 막 막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좋은데? 가르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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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그만 그만이요 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네 바지 해볼게요 자 한 번 한 번 바지 재밌다 언제까지 해야 돼? 가르기게 가르기게 두 번 할 때까지요 가르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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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어 가르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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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on 아 지금 가르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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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를 되게 스무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찍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텐데 진짜 그 결과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와 힙하다 와 와 이거 이쁘다 못찍어도 돼 괜찮아 이게 효과있어 그래 맞아 처음보인 사람들은 온도 효과 다 갖다 붙이세요 우리 못찍었는데 느낌이 나 한 번 더 해봅시다 뭐하냐 너무너무 승부하게 털어놨어 엔젤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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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나요? 알겠습니다 새가 재밌어 다음 뭐지? 파티 파티 파티파티 파티 이거 하면 되는거야? 뭐야 고마워 뭐야 망크 같잖아 잘했어요 되게 재밌게 추억 남기기 좋은 거 같아요 그러게요 34%에서 11%로 내려가는 기적 집에 갈 수 있겠지? 꺼버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나는 이거 잘 찍으려고 진짜 거의 100번 찍었어요 그치? 근데 내가 딱 했을 때 제가 이거 찍으려면 기본 수고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톡스타는 굉장히 잘하는 거 같아요 진짜 잘하는 거죠 제스처를 다 생각해야지 어 맞아요 어떤 제스처를 할까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이번에도 되게 재밌었어요 바이 바이 짜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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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